네, 그렇습니다. 네, 밝게 긴 꼬리를 끌었구나. 네, 선관은 켜졌구나. 네, 여러분이 보시는 이 비행체는 우주의 다른 차원에서 여기 지구를 찾아온 것입니다. 네, 여러분이 보시는 이 비행체는 예수가 태어날 때 동방의 현자들을 예수가 태어나는 곳으로 이끈 그 길게 밝은 빛의 꼬리를 끄는 밝은 빛. 네, 밝은 비행체는 이제 여러분에게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 곳입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네, 밝게 긴 꼬리를 끌어주고 있군요. 예, 그렇습니다. 밝게 긴 꼬리를 끌어지면서 소리 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네, 밝게 긴 꼬리를 끌어주고 있군요. 예, 그렇습니다. 여러분이 보시는 이 비행체는 우주의 다른 차원에서 여기 지구를 찾아온 것입니다. 지구 인류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. 여러분 존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. 여러분은 무한한 존재이며 영원한 존재입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밝게 빛나는 긴 꼬리를 끌리면서 서서히 지나가고 있군요. 예, 그렇습니다. 여러분이 보시는 이 비행체는 우주의 다른 차원에서 여기 지구를 찾아온 것입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4 5 5 여10